Q. 궁금해. 궁금해. Q. 괜찮은거? 어 나 안 돼. 무서워요. 멀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좋네요. 와, 나 안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평소보다? 조금 더? 저희가 제일 많이 왔던데, 왜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확히 성함이 어떻게 되죠? 본명. 좀 긴데? 카리무브 엘리나 일자로구나. 뭐라고요, 다시? 카리무브 엘리나 일자로구나. 살짝 미쳤어. 그게 어디 이름이에요? 우즈베키타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거 우크라이나야. 왜 다들 그런 소리야? 맞아, 맞아. 나는 왜 잘 헷갈렸어, 진짜. 조금 생각해보고 싶어. 네. 각자 먹방. 저희 오늘 각자 먹방. 오늘은 같이 먹방 해야지. 같이 먹방. 인스타 팔로우가 되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 100만 주요. 틱톡은? 틱톡은 520만. 520만? 대단한데? 오늘 같이 좀 재밌게 놀러왔어요. 좋아요. 내일 아침에 서핑할 생각 없어요? 빨리 맥주 자라면서 합시다. 짠. 마지막 간에 온다 이거. 어쩔 수도. 여자 이렇게 무서워해. 엄마밖에 몰라. 이산용이요? 이산용이요? 뭐로 뭐로 전해야하지? 연예인은 박재범? 신기스러운 건 뭐야? 왜? 우리 엘리나는 누가 더 좋아? 저야? 진짜로.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확실해? 네. 이유 이유. 만나. 사람을 만나봐야 안 생각해. 오우옹 회ľ장. 아니 언니 나 그거 사 adjusting. 만 Uncle. 짠 부분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kasih. 후춧전. 자 busca. 고구마 매inters Für. 이거 이거 싫어하는데? 정말'S it? 6 smiling continually 왜 이렇게 짜을 좋아해요? 오늘 troublesome하는 것 같아. 진짜로 나만 믿는 것도 있어. 네. 저주 세면에. 진짜 세병이에요? 아니 아놈us. 약간 그 러시아의 피가 있어서 맞아 맞아 러시아는 그냥 때리잖아요 물배지 먹으려면서요 안 먹는 사람이 더 많은데? 아 그랬다? 난 맨날 주변에 넣고 다니고 추우만 한 잔씩 먹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는 그럼 음주운전 단속 안 하나?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아 맞아 맞아 나 완전 어떻게 됐어 왜 자꾸 나 러시아 사람이야 짠 이제 원샷이 뭐야 내가 봐봐 나 이거 전혀 없어 아 진짜 뭐야 두 명 진짜 술도 잘 먹으면서 약수를 가지고 무슨 리나는 핫도그티비 몇 년 전부터 봤어? 야채, 탕후루 그때 진짜 초창기인데? 처음에 약간 탕후루 먹는 거 보고 비쌍했어요 왜 자꾸 안쪽으로는 걸리나? 눈치 빠른 척하는데 짜이자고만 먹자 그거 보면서 약간 아 내가 다 짜증 난다 뭔가 나갔고 아 벌써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아 야 이거 밖에서 짜는 거잖아 아니 뭐 줄을 걱정하지 말고 짜는 거 짠 짠 이거는 진짜 나 혼자 먹고 싶어 어우 진짜 약간 알쓰인 거 같은데 아니요 잘쓰는 거 같은데 누가 탕후루 먹는 거예요 누가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진짜? 오늘 못 들어간 거 여자 있어요? 뭐 있어요? 어 탕후루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내가 어디로 말을 지었네 아 그러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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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자 그런 거 불러 자 이제 두 번 두 번 자 두 번 아 짠 물이 어? 야 물을 한 요거 밖에 없는데 물을 한 요거 밖에 없는데 물을 가야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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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제가 가지고 배려는 없어요 카메라에 하나도 안 올게요 응 죽을 거 같아 만취야 나 진짜 뻥어지고 나 진짜 여기 약간 이성질이 하고 있어요 뭐야? 아니 내가 이만큼 맛있는데 난 만취가 아닌데 여기가 만취래 아 왜냐면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맛없다는 사람 진짜 없다 이거 젓갈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어 진짜 아니 드셔보세요 술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여태껏 맛있었으니까 아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 아니 그냥 여태껏 맛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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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 직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네? 직원 중에? 아시죠? 잠깐 뽀뽀하세요 러브샷 한번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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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샷 한번 해줘 예 러브샷 좀 더 낮춰주세요 끝나고 뽀뽀 끝나고 뽀뽀 어허 러브샷 이제 가네요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네요 갚기만 하고 갚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 친구들 열심히 살다 죽은 친구가 생겼다는 20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을 너네가 하는구나 누가 나에 대해 물으면 신나게 썰을 풀어줘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다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다 음... 러브샷 엑소 엑소 운밭샷 의완